너무 잘해놨다. 대한민국의 템플스테이다. 야 이빨도 닦아줘야 하는 거야? 야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거. 그래? 난 개이빨. 끝. 끝. 따뜻하게. 아하하하. 아하하하. 어이. 아휴. 주기 풍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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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도 스리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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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되iembre 어이구.. 빌리다 그래? 어이구.. 어이구.. 누나님 빨리 왕쾌하셔야죠 자기가 또 어떻게 가 안됩니다 아 우리 이 도련님 여기 어떻게 하고 세수 들어가용 아이구.. 아이구.. 아이고.. 이건 뭐 매일 아침에 오는거였는데 자.. 아.. 응? 자.. 건강해야 되겠다 느끼는 되게 이상하다 하하하하 아 진짜 안해 하하 자 세수 준비하시고요 남은물은 발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어우 나 일단 뭘 알리는줄 알았는데 맞아 이거? 어?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바꾸부.. 그 부분도끼리 다시 닦아주셔야 되는데 아 뭐야 뭔데? 아.. 무조건 써야 되는거죠? 이게 수건이니까? 아우 야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이게 수건이면 어떻게 해? 이거 유기탈출 넘버원에서 만든거 같은데 옛날에 다 이랬어요? 양반이? 아으 양반 더 하지 않았을까? 뭔데 이거 계시나요? 우리 계 Figure 1년 아오 러분 아 형 완전 좋다 나 완전 좋다 내꺼는 하여튼 나는 이쪽에는 또 시작이야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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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상이사이 아유 알카락 상이사이 아유 알카락 상이사이 아유 어디로 갈까 건강하시는데요 건강하셔야 돼요 젊은 양반이 그게 아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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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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